워크로진 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면 또 하루를 보내 오늘 갈수나의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but i feel so lazy yeah i'm home alone all day 해 나가 no more songs left to play baby man 난 널 그리네 다시 돌아와줘 내게 and let me be your man oh hello guys right now i'm here at seoul station and we're going to go to gangwondo and right now i'm searching for the stuff and we're going to try to get some things out of the house and this is really cool we are going to be at the house and we're going to get on our own and this is my first party and this is where i can close our hair 한참은 맛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품은 그 제품이 그 제품은 그리고 그 제품은 비빔밥 이 제품은 부터가 이 제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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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찍을거에요 마지막은 수고하니 수고하니 대회 첫 번째 시작 안녕 그래서 we just 어떻게 하였어? 힘들었어 힘들어 이게 우리의 첫 번째로 이 pilates의 첫 번째로 오 마이 갓 지금 저희는 시유 편의점 그리고 롯데리아 구입하러 먹으러 저희는 Intercontinental Hotel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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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희는 롯데리아 롯데리아 낙서 롯데리아 thankful 롯데리아 롯데리아 고맙 won 고맙 을 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물을 받았다 여기 롯테리아 여기 롯테리아 밥이 필요해 밥이 필요해 밥이 필요해 와우 너무 달콤하니 너무 달콤하니 제가 구매했다 롯미나 그리고 장면이 그리고 햄이 정말 아름다운 희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방금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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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سب pilgrim 더럽게 롯데리아 마시면서 주문 보러 들어가게 소고기 집사는 아삭아삭 집사는리로 먹었을때 먹어요 길거리에 소주가 되었을때 집사는 어묵을 먹으면 정리로 먹어졌어요 집사는 정리로 먹었을때 집사는 정리로 먹었을때 매운 강아지 고기 총 2개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멋지네요 너무 비쥬얼해요 너무 비쥬얼해요 여러분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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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